배나무인가? 무슨 나무일까요? 제 생각에는 배나무일 것 같는데요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겠고 나무개, 나무개국에 물이 많이 나오네 이거 배나무에요? 무슨 나무에요? 잘 모르겠어요 배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인터넷에 조회해 봐야겠고 복숭아나무는 제가 알고 있어요 며실도 아니고, 이게 무슨 나무예요? 이 꽃피가 있는가 연세가 있어도 나무 이름을 잘 모르네 전부다 다 도시생활을 하니까 연세하고 아무 상관없네 나이가 60이 다 돼도 배나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네 다 도시생활을 하니까 마사지 도시생활을 하니까 양렬의 시각에 보니 좋은 나무는 감사합니다.